9가지의 수에 대한 개념의 뼈대를 잡아보자 첫 번째, 9가지의 수 딸기의 수를 세어볼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다섯이야 다섯을 수로 쓰면 이렇게 쓰고 다섯 또는 오라고 읽어 여기서 잠깐! 딸기는 5개입니다 라고 읽으면 될까? 삐빅! 물론 안 됩니다 딸기는 다섯 개입니다 라고 말해야 해 꼭! 1, 2, 3, 4, 5, 6, 7, 8, 9 이렇게 1부터 9까지의 수를 쓰고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해 두 번째, 수의 순서 1부터 9까지의 수를 알았으니 수가 나타내는 순서도 알아야겠지? 제일 앞에 있는 친구를 첫째라고 할 때 줄을 서 있는 친구들의 순서는 첫째, 둘째, 셋째, 넷째, 다섯째, 여섯째, 일곱째, 여덟째, 아홉째로 나타낼 수 있어 다음으로 수의 순서를 알아보자 첫째는 1, 둘째는 2, 셋째는 3으로 나타내었어 그렇다는 건 1 다음에 오는 수는 2구 2 다음에 오는 수는 3이라는 것이지 그럼 6 다음에 오는 수는? 딩동댕! 7이야! 이렇게 1부터 9까지 순서대로 쓰면 1, 2, 3, 4, 5, 6, 7, 8, 9라는 것 헷갈리지 말자! 세 번째, 수의 크기 비교 9까지의 수에서 1 작은 수와 1 큰 수를 알아보자 수를 순서대로 썼을 때 바로 앞의 수가 1 작은 수 바로 뒤의 수가 1 큰 수야 2보다 1 작은 수는 1이고 2보다 1 큰 수는 3이라는 거야 뭐? 다들 알고 있다고? 그래서 내가 준비한 퀴즈! 8보다 1 작은 수는? 오, 제법이야! 8보다 1 작은 수는 7이야! 그럼 8보다 1 큰 수는? 그래! 8보다 1 큰 수는 9야! 1 큰 수는 하나 더 많은 것이고 1 작은 수는 하나 더 적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하나 더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을 0이라고 한다는 것! 그럼 마지막으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7과 3의 크기를 비교해 볼 거야 먼저 수만큼 동그라미를 그려보자 7은 동그라미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3은 동그라미를 하나, 둘, 셋, 세 개를 그렸어 동그라미가 많은 쪽이 더 큰 수 적은 쪽이 더 작은 수겠지? 따라서 7은 3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3은 7보다 작다고 표현할 수 있어 9까지의 수에 대해 모두 알아봤어 꼭 기억하고 넘어갈 것이 있지? 9까지의 수를 세고 읽을 수 있다 몇째를 나타내고 수의 순서를 알 수 있다 1 큰 수와 1 작은 수를 알 수 있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머리에 쏙쏙 집어넣도록 하자 그럼 친구들 안녕!